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날 여러분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이틀 전인가 그 부분을 다루었죠. 참 똑똑하다. 본인이 다 직접 쓴 건 아니겠지만 그 설명 이유서가 너무나 논리정연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법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특히 이제 100원짜리를 10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10원에 팔아가지고 90원에 그런 손실을 입힌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칭찬한 바가 있죠. 한동훈 씨가 참 똑똑하기는 똑똑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전문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세계일보에. 전문은 저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신문 지면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유설명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이유설명서의 그 부분을 그냥 단편적인 기사로 보는 것하고 이 그 설명서를 전문을 보는 것하고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이제 27일이죠. 그날 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판사 앞에만 나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27일 날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씨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일보가 전문을 소개했더구먼요. 전문을 소개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고딕처리를 해가지고 한 번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아주 잘 쓰여진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현상을 설명할 때 재개인사 가운데서는 그런 비유를 잘 쓰신 분이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계셨던 이건이시죠. 그중에서 김영삼 정부에게 아주 미움을 샀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4류는 정치고 3류는 뭐고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런 비유법은 다른 문장들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세월과 함께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아있는 거죠. 해미개요 논문처럼 쓰여져 있네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분들 체포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이유 설명서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들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들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시작이 되네요. 핵심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인허안은 아예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재명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 9606억 건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신민이 아닌 이재명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핵심을 착하게 뭡니까 딱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건의 본질이란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핵심 부분만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결.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익과 행사 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 등 업자들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려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의 시작 부분인데 체포동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우일회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가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의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대개 폐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재명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른 대한민국 행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 동의한 가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뺏드렸냐 이 소위 이유설명서 중에서 가장 앞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원짜리 물건을 10원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100원짜리를 작당을 해가지고 10원에 팔아먹고 90원을 챙기도록 해줬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인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기에 정말 참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행심과 본질과 실체를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그냥 전달되도록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뿐만 아니고 언론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중에서도 가장 앞건은 오늘 누락됐습니다마는 100원짜리를 10원에 팔았다는 거죠. 업자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100원짜리를 100원이나 아니면 120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10원짜리를 판 것이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비리의 실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좀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28일 날 이 문제를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